아 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 게 제대로 보이겠죠? 아 IT 맥크 오더 나왔어요. 자 눈 넷이에요. 아 지금 눈 가요 눈 가요 눈 넷. 아 지금 피치팀 눈 다섯 명. 아 양환 선수가 다섯 킴. 아 양환영 씨. 아 이거 IT 맥크가 이게 좋나요? 자 진짜 4대2. 아 양환영 선수가 3킴. 3킴. 4킴 하면서. 양환 선수가 10킴로 최다킥까지 갱신했습니다.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. 제한시간 내 패스. 안전지대 로 복귀하십시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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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아이씨 와 어..이걸? 이끌려.. 아 운이 승리하였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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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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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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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